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따갈로그의 발음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갈로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따갈로그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와 달리 문법이 어렵지 않고 또 글자도 영어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발음하는 것과 또 약간의 문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어처럼 문장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복문, 단문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단문 정도에서 약간의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문장만 만들어줄 뿐이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장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을 놓고 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갈로그는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뒤에서 첫 음절 그리고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갈로그는 맨 끝 음절이나 그 전에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우에데, 랄라키, 바바에 이렇게 약간 천천히 발음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만 발음하시면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영어 같은 경우에는 It's very good. 그래서 항상 첫 음절에 있습니다 Beautiful. It's nice. 이렇게 해서 항상 첫 음절에 있는데 따갈로그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very good. 이렇게 very good.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autiful. 이렇게 뒤에 항상 pretty. 이런 식으로 맨 끝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볼 때 영어는 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는데 따갈로그는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다 강세를 두니까 좀 약간 촌스러운 발음의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따갈로그 필리핀어의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말의 강세가 좀 너무 딱딱하고 듣기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듣다 보면 영어는 마치 아름다운 문장이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따갈로그는 딱딱딱딱딱딱 따갈로그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very good 이렇게 하니까 매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따갈로그의 몸과 잠의 바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음은 짧게 발음하며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떠날 것이다 아알리스인데 이거는 아알리스 이렇게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으면 아알리스 이렇게 발음을 할 텐데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아알리스 이렇게 발음을 끊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우나도 있는데 마우우나 같은 경우에도 마우우나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길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음에 경음화가 발음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조금 할 때 배웠던 것이 경음화로 발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경음화로 발음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해라 그래서 자장면 이렇게 배웠고 짜장면이라고 발음하지 말라고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장면이지 짜장면도 아니고 사진관 뭐 이렇게 발음을 매우 부드럽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따갈로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삐, 꼬, 쓰, 떼로 발음합니다 매우 강한 발음으로 예를 들어서 뿌오, 뿌오인데 이것도 영어로 말하면 푸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뿌오 그 다음에 빡딱띵도 팍다팅 팍다팅이 아니고 빡다 띵 이렇게 발음합니다 띵T를 띠로 발음하고 B를 P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아꼬에 아꼬도 아코가 아니고 아꼬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코리아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코리아노 합니다 또 사비힌도 사비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비힌 살라맛 아니고 살라맛 타농 아니고 따농 타포스 아니고 따뽀스라고 발음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도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곧 필리핀의 공항에서 셀리브레이티 같은 사람들이 마이크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코 아이 톤타 티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러면 아 이게 미국에서 와서 발음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아꼬 라고 합니다 또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온 필리핀 사람들은 아코 라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아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팍 다팅 이렇게 발음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팍 다팅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되는 음절에는 각 음절을 독립적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와 라와, 라와, 바가, 띡막, 불락락, 알라갓, 도밀리, 비빅, 딸농, 딸라가, 마간다 이렇게 해서 발음합니다 도온, 도온 하나 끊어서 도온이고요 마, 앙, 항, 마, 앙, 항 이렇게 끊어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단어는 끝을 짧게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끊습니다 발음을요 그 다음에 A로 끝나는 단어는 끝을 강하게 발음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 맞다 마마 마마 숙가 하폰 하폰 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A 발음은 일반적으로 강조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모든 대명사 따요를 제외한 모든 대명사 지시 대명사 모든 숫자는 마지막 음전에 스트레스 준다 강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꼬 이까 샤 까미 까요 실라 잔 도온 이사 달라와 따뜰로 요건 숫자죠 여기는요 숫자고 요쪽은 대명사인데 따요는 따요 합니다 따요 따요 라고 말합니다 동사의 명사의 마지막 음절에 안이라든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의 단어 중간에 니 나 인이 붙었을 경우에는 해당 음절에 스트레스 준다 예를 들면 나인 띤디한 이렇게 합니다 그게 AN이 있죠 그 다음에 나구글로 한 또 AN이 있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나다다다니 AN 또 AN이 있죠 가 이니 우미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거르셨다요 루 이리 여기 인동사 나 여기 인동사 거든요 이걸 뒤집어 넣은 니가 되는데 인 Ro 안 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단어에 강세가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의 차이로 인한 발음의 차이로 인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받다 이렇게 하는데요 받다 근데 받다 어린아이 마마 엄마 마마 남자아이 펠로우 그 다음에 박아 박아 허파 숙가 숙가 식초 박아 소 박아 아마도 사나이 연습하다 사나이 뭐뭐 하곤 했다 아이오스 고치다 아이오스 고정되다 갈링 뭐뭐로부터 갈링 치유되다 그런 얘기죠 재능이 있다 여기도 갈링인 이렇게 해서 또 치유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사 일다 바사 물에 젖다 발롯 덮개로 싼 것 발롯 부하되기 전 계란을 구운 것 하폰 점심 먹는다든지 할 때 하폰 일본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혼자 나올 때 낭이 있을 때는요 단어 혼자 나올 때는 낭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낭 낭 ng인데 낭이라고 발음합니다 단어의 앞에 나오면 약간의 비음이 있는 이응 발음인데 응이 응응 응 응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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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를 줄게 니삐이라고 또 킬리피스 많이 발음합니다 니삐 꼭 응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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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정확한 발음이고 니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끝에 나오면 보통 이응 발음이 됩니다 깍뚜롱 ng인데 롱이 깍뚜롱이 됩니다 단어의 중간에 나오면 그 다음 모음과 연결하여 발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응우하 이렇게 됩니다 마응우하 마응우하 이렇게 딱딱 띄워줘 읽으면 됩니다 망응우응우하 마응우응우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이 눈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눈이 합니다 응아연 응아연 나연 나연도 되고 응아연도 되고 지금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동사의 강세 변화에 따른 발음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운동사 같은 경우에 항상 모든 단어에 어근입니다 이건요 다 술라 리니스 응우하 방원 루토 리가 다 이게 루트 원어인데요 루트 원어 루트 원어 루트 단어에 이렇게 운동사가 붙으면 그 루트 단어를 띄어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무 술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수 술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발음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띄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막 리 리 리니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근을 말을 해줘야 어근을 말을 해줘야 어근을 말을 해줘야지만 이런 발음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어근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그 단어의 뜻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리 리니스 망 응우 응아 응우하 망우 응우하 저는 그냥 이게 망우와라고 합니다 망우와 그래서 막 마칸데 나 까까 방원 마가까 방원 마까빵 같은 경우에는요 나까빵루 루 루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어근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까빵 리 리가 나까빵 릴 리가 오 나까빵 릴 리가오 하나씩 어근을 끼워 준다는 의미를 갖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수동태 접사가 붙으면 강세가 한 칸 뒤로 이동한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수동태 인이나 안이 있으면 그러면 그쪽 부위에 강세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의 강세가 있는 단어들은 여기에 바사 바사 바사인 이렇게 바사인 바삭 바삭 바삭인 바다이 바다이 인 이거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한 칸 뒤로 가는 겁니다 분달 분달린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이 되는 건데요 힭이 인인데 이걸 줄여서 힭이 인 합니다 힭인 힭이에다가 그냥 n을 붙이면 힭인 됩니다 아시까소 그러면 아시까수인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받침 쥐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한국 사람들은 쥐 발음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카로온 이렇게 하거든요 마카로온 이렇게 쓰면 안되고 마카로온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카로온 마그 마카로온 마카로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빡 이빡가 눌로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이빡가 눌로 이빡가 눌로 이빡가 눌로 쥐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쥐는 목을 막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빡가 눌로 마카로온 이렇게 되면 낙 리네스 낙 리네스 낙 리네스 낙 리네스 그래서 낙 리네스 목을 좀 막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낙 리네스 그래서 이 쥐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안되니까 필립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좀 여기 쥐 발음 다음에 좀 쉬어라 그래서 마카로온 이 빠 까 눌로 낙 리네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어근을 어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쥐 발음을 그래야 정확한 쥐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쥐 제이 엑스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음이 영어 발음에는 다 틀리지만 따갈록은 거의 한 발음입니다 H 발음입니다 G나 J나 X가 다 H 발음 히읗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인데 이거를 헤네시스라고 말합니다 헤네시스 제네랄이지만 제네랄 헤네랄 그 다음에 지저스인데 해수스 바랍니다 해수 J가 H 발음이 됩니다 잔 같은 경우에 후안인데요 이걸 제이를 후안으로 발음합니다 그럼 팍상한 같은 경우에 팍상 제이 발음인데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팍상한 많이 가지는데 가면 그 지명 이름을 넣고 어? 팍상잔 아니야? 팍상잔 제이 발음이 H 발음 납니다 그래서 팍상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X가요 X가 또 H 발음 납니다 그래서 로하스 로하스 발음을 합니다 X 발음이 뭐가 난다고요? X, H 발음 난다 자 그 다음에 R 발음 따갈로고 R 발음은 거의 한국 발음과 비슷하나 혀를 굴리면서 르르르르 하면 된다 여기서 필리핀의 이 R 발음은 스페인 언어하고 닮았기 때문에 르르르르 발음을 하면 됩니다 Z 발음 Z 발음도 영어의 Z 발음이 아니고 한국의 S 발음과 비슷하다 예를 들으면 쾌손이 아니고 쾌손 이렇게 합니다 쾌손 코라존이 아니고 코라손 아키노 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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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전에 대통령이죠 코라손이라는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리잘이 아니고 리살 리살로 합니다 최근에 리살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발음해서 그런데 리살리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발음은 리살입니다 리살 그 다음에 D 발음이 있습니다 D 발음은 이중 모음을 만날 때 주로 지읒 발음을 합니다 지읒 발음인데요 앞뒤에 모음이 올 때 D가 R로 발음을 하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2번인데요 앞뒤가 모음이 올 때는 R로 변한다 다 라띵 다 라띵으로 합니다 다 라띵 다라띵 발음이 다라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요 이것도 앞뒤가 다 모음이 오죠 그러면 R이 돼서 만 다 라 갓 만 다 라 갓으로 발음합니다 이거는요 바야 단 아니고 바야 란 이렇게 되고요 시아 라우 앞뒤가 이게 모음이 있으니까 시아 라우 안 구로 라고 합니다 자 모음이 변화 오가 유 발음이 오면 몰라싸 부소모 이렇게 하는데 앞뒤가 모음이 오면 다음에 자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소모 이렇게 해서 오가 유로 바뀝니다 오가 유로 바뀌어 그 다음에 자음이 오면요 그 다음에 마이 딴 온 꼴 랑 포 요걸로 요 마이 딴 온 꼴 랑 인데 마이 딴 온 꼴 랑 포 그래서 구로 바뀝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꿀랑 마이 딴 온 꼴 랑 그래서 이게 원래 나 내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꿀랑 꿀랑 그런 따갈로그에 모자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이 딴 온 꼴 랑 포 이렇게 그래서 모자라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가 아니고 내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루토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이 올 경우에는 루토가 아니고 루토 유로 또 바뀝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자 여기 또 아이가 이인데 여기 랄라 끼가 랄라 깨로 바랍니다 랄라 깨 많이 한번 화장실 보면 바바에 랄라 깨 할 때 랄라 깨란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화장실에 보면요 그 다음에 깨일란 깨일란인데 이게 깨일란 깨일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K 발음을 필리피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이걸 케일란 이렇게 말합니다 케일란 케일란이 아니고 깨일란 이것도 아메리칸 필리피노는 뭐라고 하냐면 카야 아니고 까이야 까이야 또 요거를 발음을 또 본토인들은 필리피노 사람들은 케이야 라고 말합니다 케이야 까이사인데 케이사 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중모음 시야인데 시야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발음해서 시야 요것도 또 뒤에 강세가 있어 니아 아니고 니아 로 발음을 합니다 자 이제 이중모음 이중자음모음 같은 경우에 자음 L이 두개 있으면 이중모음인 랄 로 발음한다 그래서 크리티나 빌리아스라 바랍니다 빌라가 아니고 빌리아스 요거는 빠달리아 까멜리아 꼬롤리아 로 발음합니다 근데 요것도요 엔젠데 엔젠의 발음은 니아 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바랏니아게 라스피니아스 도넨도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음음문에 바음문은 끝을 올린다 그래서 말라믹나바도온 이렇게 바가 쓰면 끝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음운사 아노 앙팡알라모 너 이름은 뭐냐 와리쥬 네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음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발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준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때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모든 발음이 다 적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들과 적용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생활하시면 많은 발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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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